냉장 배송된 유산균 제품 개봉 후에도 냉장 보관하신다고요? 안됩니다.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문구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유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유산균 1부, 2부에서는 유산균 제품들의 못 믿어온 숫자 마케팅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설명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유산균 3부, 유산균 제품의 고르는 법, 보관 방법, 섭취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유산균 고르는 법 첫 번째, 최신 제조의자 제품을 고르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구입하지 말자. 보장균수, 투입균수, 냉장 배송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1, 2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산균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제조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제품화된 유산균은 계속 죽기 때문인데요. 냉장 제품이든 일반 제품이든 유산균은 원료를 개봉하는 순간부터 제조되고 포장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계속 죽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보관하는 동안에도 계속 죽고요. 돈 주고 사먹는 데 유산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아있는 제품을 구매해야겠죠. 그래서 최신 제조의자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의자는 제품이 써있지가 않아요. 국내 생산 유산균 제품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18개월이거든요. 제품의 유통기한에서 거꾸로 18개월을 빼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판매처에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유산균은 여름철에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 약해서 택배 안에서 다 죽어요. 냉장 배송 제품들은 날이 더워도 괜찮겠지만 사실 저는 냉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방치되었을지 모르고요. 만약 다른 고객이 반품한 제품이 나한테 배송되었다면 완전 끔찍합니다. 여름 시즌에 드실 분량은 더워지기 전에 미리 구매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산균 고르는 법 두 번째 특허 정보를 무시하고 장용성 문구를 확인하자. 유산균 업체마다 특허균주 사용, 특허유산균이라고 강조하죠. 자기들 특허가 더 뛰어나다고 엄청 자랑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업체들의 특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정 유산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용성 문구 확인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용성 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장에서도 안 넣고 대변으로 배출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장용성이라는 문구는요. 아무 제품에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붕해시험과 내산성시험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만 장용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우선 붕해시험에서 2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라서 2시간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 시간 또한 위 속에서 녹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내산성시험은요. 위와 장의 산도에 견디는지 살펴보는 시험인데요. 위와 장의 pH, 산성도가 각각 다른데 이 각기 다른 산도에서 잘 버티는지 잘 사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용성이라는 문구만 확인하신다면 나름대로 검증된 유산균 제품을 매우 간단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 고르는 법 마지막 세 번째 포장 재질을 확인하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장 재질 2부에서 유산균의 천적은 습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습기로부터 더 안전한 포장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런 스틱 타입 제품들은요. 안쪽 면이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습기가 일주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우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RR이 개별 포장된 제품들은요. 이런 투명한 PVC 재질 말고요. 양면이 모두 알루미늄 재질인 알루알루 포장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투명한 PVC 재질은 공기와 습기가 통하거든요. 플라스틱 병 포장으로 된 제품은 속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PET, 페트 재질보다는 불투명하고 습기에 더 강한 HDPE 재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재질은 제품에 다 써 있습니다. 안 보이시면 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재질인지. 여러가지 포장 타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알루알루 포장과 스틱 포장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보관 방법입니다. 유산균 냉장 보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냉장고 안에는 유산균이 가장 싫어하는 습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냉장 보관 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장 재질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런 스틱 포장 제품들은 그냥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병 포장된 알약 타입 제품들은요.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 개봉 후에는 실온 보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병 포장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하나씩 꺼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외부 공기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온도 차이가 발생해서 유산균의 천적인 습기가 발생합니다. 캡슐이 들어있는데 괜찮겠죠 하시는데 이런 캡슐이 공기와 습기가 다 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병 포장 제품들은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 개봉 후에는 반드시 실온 보관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개별 포장된 제품들은요. 이런 알루알루 포장은 습기가 일절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냉장 보관하시고요. 이런 투명한 PVC 재질로 개별 포장된 제품은 공기와 습기가 드나들기 때문에 개봉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온 보관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PVC 재질로 된 개별 포장 제품을 냉장 배송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자 마지막 이상적인 섭취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균은 식후에 드시면 되고요. 매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려면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산균은 영양소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안 좋으셔서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매일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섭취 방법 두 번째 보장균 수가 적은 것부터 드셔보시면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굳이 처음부터 보장균수 100억, 1000억짜리 제품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보장균수 1억이나 10억짜리부터 드셔보시고 좀 균수를 늘려보시고 싶으시면 100억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보장균수 1000억, 3000억 사실 너무 비싸서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초고함량 유산균 제품들은 특정 질병이 있어서 유산균을 정말로 많이 드셔야 하는 분들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섭취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유산균 드실 때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유산균의 먹이라고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드시죠? 건강예능 프로나 홈쇼핑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최근에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따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프리바이오틱스 안 먹는다고 해서 유산균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로도 유산균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유산균은 아예 드시지 마시고 프리바이오틱스만 드시는 것은 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이미 착한 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기분 좋으라고 특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유산균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어떠셨는지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그렇지만 유산균도요. SNS, 블로그 후기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홈쇼핑에서 의사분들이 파는 유산균 다른 유산균 제품에 비해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요. 냉장 배송 강조하는 제품들도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택배 받고 쓰레기만 늘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유산균 제품을 구매하시고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